신경질 내지 마라 곰태가 아침부터 왜 신경질 내고 그러니? 야 쇼다리 갱단대 말 시키지 말아요 우리 좀 삥 뜯어야지 다른 개들한테 야 너 개꿈 가진 거 있냐? 없는데요? 너 센터 가서 나오면 개꿈 한 대에 한 개에 한 대씩이다 털갈이 또 시작한 우리 찬이 어떡할래 너 오늘 집에 가가지고 털 뿜뿜해라 응? 너 완전 털이 뭉출먹이고 왜 이렇게 올라왔어 응? 건들지 마세요 대장 대장이라고 막 건드려도 되나요? 네모 터치하지 마세요 헤헤 D6 헤헤 건들탱이 이식끼야 베베베베베 가르탱이 카르탱이 셋 잡으러 굼 탱이 두두 베베베 뱅 으 으 빌드 쯧 뭐 사이좋게 지내죠 얘들어 뭐 개껌 있어 개껌도 안가진다는 이 개털이 아이씨 내 집에 개껌 많은데 이씨 곰탱이 찍혔어 힘든이한테 쇼 딸이 갱단 두모 같애 응 음 으 피카츄 파헤헤 응 음 으 곰탱이 종류에서 빰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아니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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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쇳다리들 들어와 열심히 뛴다 쇳다리로 열심히 뛰자 하지만 곰탱이는 못 잡을걸? 곰탱이가 더 빠르다고 곰탱이가 더 빠르다고 곰탱이가 더 빠르다고 저분은 왜 그러시니까 이분은 또 왜 이러실까요 두식이 여유있어 애들끼리 싸워도 나는 왜 할 일을 한다 이제부터 거기다 오줌싸고 나는 한 놈만 팬다 곰탱이 너 오늘 찍혔어 나한테 내가 비록 쇳다리지만 너 따위는 따라잡을 수 있다구 가끔 더 danger 두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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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가을 냄새가 조금 나네요. 그치? 피카츄. 피카피카. 피카피카. 아침샐러도 맛있어. 혹시 새로 나온 잎이 연하고 맛있어요. 피카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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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또 어딜 너도 가는거에요? 두또 집에 갔구요 두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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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껴 부리지마라 애들이 다 보고있다 가오 떨어진다 충돌사고난다 얘들아 조심해라 야 개털 넌 나한테 찍혔다구 이분은 왜 이러시는걸까요 또 하루 안되겠다 너희집에 잔디 심어야 되겠다 하루때문에 하루때문에 자 네 밖으로 예 나갑시다 자 나갑시다 밖으로 나가자 네 검돌 나와 검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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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잘 보내자 얘들아 즐겁고 신나게 욕쟁이 가을이가 없어가지고 좀 조용하네 아침이 욕시전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데 가을이 집에 가서 욕관하고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퀴즈띠또 퀴즈띠또 저희 아빠가 노래좀 하죠 연기도 좀 해요 깜짝이야 깜짝이야 너 나한테 알려주면 안된다 야 문열지 마라 곰탱아 야 문열지 마라 곰탱아 너는 문 따기 전문이야? 어? 저는 문 따기 전문이라고 문 열기 전문이라고 저는 이까진 문 이까진 문 아이고 아이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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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이미 충분히 놀았더구요 얼마나 뛰어다녔는데요 얼마나 뛰어다녔는데요 너희들은 밖에서 놀도록 하여라 난 들어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음료 보기가 없어보니 너희들 보기에는 제거 자세히 고통 보기 보기 감사합니다.